이번 동영상에서는 저번 동영상에서 살펴봤던 예제를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저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EC2 인스턴스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저는 EC2 인스턴스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IDS라고 하는 인스턴스에서 오른쪽 클릭, 커넥트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시고 Launch SSH 클라이언트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생긴 이 터미널이 생성이 되죠. 그럼 이 터미널을 통해서 방금 우리가 접속한 EC2 인스턴스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list.php, 즉 list를 출력해주는 예제를 먼저 만들어보죠. sudovi, 바다다다다, list.php라고 입력하고요. 여기에서 알파벳 I키를 누르십니다. 누릅니다. 그러면 insert라고 하는 항목이 이렇게 표시가 되면 이제 붙여넣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예제로 가서 write.php라고 하는 내용을 더블클릭한 다음에 복사를 합니다. 아, 리스트죠. 자,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터미널로 돌아와서 여기서 paste를 합니다. 자, 그럼 내용이 붙여넣기가 됐죠? 여기 지금 또 깨지는 건 utf-8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커서를 이용해서 이 화살표를, 이 방향키를 이용해서 화살표 커서를 이동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mysql connect라고 되어 있는 부분까지 옮기고, 그리고 여기서 알파벳 V를 입력하세요. V, 그 다음에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쭉 한 다음에 자, 여기 M까지 온 다음에 X를 누르면 내용이 싹 지워집니다. 그리고 이 커서를 저렇게 따옴표 위에 위치시키고 I를 누릅니다. 그래서 insert가 출력되게 하고요.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할 건데, 뭘 입력해야 되냐면 list.php는 읽어오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read replica의 end포인트를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rds 매니지먼트 콘솔로 가서요. rds replica1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고 end포인트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있는 것을 카피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터미널로 들어온 상태에서 여기 insert라고 화면에 밑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고 안되어 있으면 i키를 누르시고요. 자, edit를 선택하고 paste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복사한 이 슬레이브에 대한 end포인트가 이 접속 정보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있는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런 내용을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에 맞게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파일을 저장하고 바깥쪽으로 빠져나와서 다른 파일을 수정을 할 건데요. 그때는 esc키를 누릅니다. esc키를 누르면 어떤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 이 모드로 변경이 되는데요. 이 콜론을 입력하고 w를 입력하면 저장이고요. q를 연속해서 입력하면 저장하고 종료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자, 그럼 방금 우리가 만든 리스트.php에 한번 접속을 해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EC2 인스턴스에 대한 퍼블릭 DNS로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자, 퍼블릭 DNS를 선택하고 복사를 한 다음에 주소 표시 중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자, 이덕스라고 뜨죠? 거기다가 슬래시하고 우리가 생성한 파일 리스트.php를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여기 쓰기 버튼이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 여기는 이 쓰기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동할 페이지를 다시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자, write.php라는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이렇게 카피해서 복사한 다음에 자, sudo vi 바다다다다 write.php라고 입력하고요. 그리고 i를 입력해서 인서트 모드로 바꾸고 그리고 페이스트를 한 다음에 자, 여기서는 특별히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자, esc를 누르고 자, 세미콜론을 한 다음에 w, q를 해서 저장을 합니다. 자,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쓰기 버튼을 클릭해보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그러면 이제 이 write.php가 잘 등록이 된 겁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 폼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을 서버 쪽에 db 서버에다가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이 php 파일을 만들 건데요. 우선 지금 이 상태에서 빠져나와야겠죠? 예, q를 누르면 현재 상태에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esc 누르고 콜론 한 다음에 q를 누르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sudo vi 바다다다 밑에 write 언더바 process.php라고 입력을 하고 여기에 있는 write 언더바 php process.php라는 파일을 이렇게 카피한 다음에 i키를 누르고 paste하고 그리고 저장을 하기에 앞서서 mysql 언더바 커넥트에 이 호스트의 주소를 적는 부분 있죠? 이거를 변경을 해야죠. 자, 우선 이 r까지 커서를 이용해 커서를 이동을 시키시고요. 그리고 v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x를 누르면 선택된 부분이 삭제가 되고 여기서 r를 누르면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현재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파일은 write 언더바 프로세스, 즉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서버 쪽에다가 저장 다시 말해서 쓰기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마스터 서버의 엔드 포인트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ids로 들어와서 마스터 서버는 저는 ids니까 이걸 선택하고요. 엔드 포인트에 있는 url을 카피해서 복사한 다음에 이 터미널로 돌아와서 밑에 인서트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edit, paste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도 알아서 수정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w, q를 하게 되면 저장이 되죠? 그렇게 해서 write 언더바 프로세스.php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write.php라는 이 파일에 파일에다가 내용을 입력해서 우리 write 언더바 프로세스로 여기에 입력한 정보를 전달을 해보죠. 자, aws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aws, ids 우리 본문은 ids 뭐 대충 입력할게요. 노출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자, 등록했다는 메시지가 뜨고요. 그리고 리스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aws, ids라고 하는 항목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웹페이지는 이 읽기 전용 즉 슬레이브에 접속을 한 거고요. 다시 말해서 이 매니지먼트 콘솔 상에서 여기에 있는 ids 리플리카1이라고 하는 이 db 서버에 접속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쓰기 버튼을 해서 여기서 작성해서 저장하는 내용은 마스터 서버 즉, 이 콘솔 상에서는 이 id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db 인스턴스의 쓰기 작업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기본적인 이 복제의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시스템이 점점 커지는 거에 따라서 마스터 서버와 슬레이브 서버는 좀 다른 운명을 걷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스터 서버는 한 대밖에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쓰기 작업이 이루어지고 쓰기 작업은 원본에 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원본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스터는 한 대 그리고 슬레이브는 이 대수 여러 대로 확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 쓰기 작업을 처리하는데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이 수직 확장을 하게 됩니다. 스케일 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모디파이를 한 다음에 여기서 db 인스턴스 클래스를 마이크로에서 스몰, 미디움, 라지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걸 통해서 이 한 대의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이 부하를 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 수직 확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단계까지 와서도 더 이상 이 많은 처리량을 처리하는 데 한계에 도달한다면 샤딩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샤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작성한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영역은 a라고 하는 마스터를 쓰고 어떤 영역은 b라는 마스터를 사용하는 걸 통해서 마스터를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서버를 쓰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샤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확장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슬레이브 같은 경우는 여러 대가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create, read, replica에서 리플리카를 복제본을 여러 개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예제에서는 php죠. php에서 커넥션을 할 때 여러 개의 슬레이브 서버에 랜덤하게 접속을 하게 되면 슬레이브 서버에 걸리게 되는 부하를 랜덤하게 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read, replica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